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인피니티 Q50 3.5 블루스포츠 센서리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8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9,000km로 아주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스톤칩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다음으로 분네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크랙 보이지 않고요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네요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림 끝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많이 신경 쓰실 정도는 아니실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6.37mm로 8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옆면 볼게요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요 도어 쪽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현재 보고 있는 쪽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이어서 뒤쪽 휠도 살펴볼게요 네, 뒤쪽 휠 보시면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6.44mm로 뒤쪽도 8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반대쪽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역시나 깨끗한 상태네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이고요 뒤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도어 쪽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네, 도어 쪽도 역시나 깨끗하고요 사이드 미러도 깨끗하네요 보조석 앞쪽 휠입니다 보시면은 휠 컨디션 좋습니다 네 쪽 다 던록 타이어고요 이제 실내 옵션들 살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9560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 크루즈 있습니다 뒤쪽에 패드 시프트 있고요 전동 핸들 보시면은 작동 잘 되네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 있고요 보스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볼게요 보시면은 썬루프 있고요 작동도 잘 됩니다 앞쪽에 EC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 볼게요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버튼 시동이고요 내려오면서 볼게요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요 내려와서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 선택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차량 키 보조키까지 두 개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넓고요 시트 살펴볼게요 가죽 컨디션이요 정말 사용한 흔적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컵홀더 있고요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쭉 볼게요 현재 보고 있는 쪽 외관상 누유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네요 차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차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부트도 찢어짐 없고요 위쪽으로 디퍼런셜 기어보시면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살펴볼 텐데요 지금 언더커버로 다 가려있어서 많은 부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옆쪽에서도 한번 볼게요 살펴보시고요 네 이어서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요 반대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허브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인피니티 P50 3.5 블루 스포츠 센서리 모델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 엔카 신단받은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네요 지금까지 체온이 달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